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8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이 어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리 그 대상이 가족일 때는 고통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의좋게 지내던 형제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분배로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둘이 동업을 했다가 동업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더라고요 잘 되면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자기 몫을 더 가져가려고 하고 안 되면 상대편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해서 상대편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깝게 지내던 친구가 동업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남나무로 갈라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 야곱과 애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럴 때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야외께 묻자운데 그래서 해산할 때가 돼서 애가 태어났는데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싸우다가 애서가 조금 더 힘이 세서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늠의 축복을 장작권의 축복을 해서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주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으려고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자기가 먼저 태어난 것을 속상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작권의 축복을 받을까 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침피해서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어서 내가 죽기 전에 장작권의 축복을 할 테니까 그 아들 애서를 불러서 너 나에게 기도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애서는 사냥꾼이라 나가서 아버지에게 드릴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하라고 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어머니 리부가는 또 둘째 아들 편이라 빨리 우리를 부엌에서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라 아버지가 내가 동생의 걸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앞을 못 보시니까 형호도 입고 들어가서 그리고 가서 기도받아라 그래서 이 동생이 형호도 입고 들어가서 기도를 받는데 동생 목소리가 자꾸 묻습니다 네가 큰아들 맞냐? 네 맞습니다 기도를 받았어요 형혜서가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들어오니까 이미 내가 축복기도 다 해줬다 동생이 와서 기도받는 걸 알게 되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형제간에 미움이 생겨나고 분노가 생겨나서 죽고 싶도록 그런 마음의 분노가 생겨난 것입니다 장세기 27장 4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애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국할 때가 갖고 왔은 적 내가 내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이 내용을 알게 된 어머니 리부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오라버니가 있는 바타 나라보로 보내서 거기서 피신해 있게 합니다 야곱아 너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형이 분노해 갖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좀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이 당분간 외삼촌 집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축복여도 해줄 테니까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기도와 당분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따는 야곱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네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복된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사춘기 때 애가 속을 썩이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복받는 삶을 살도록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의 의무는 늘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로 인해서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한 짓기 대주고 난 다음 너 가서 이방 사람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희 외삼준 딸 중에 아내를 얻어라 당부를 합니다 장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데레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배우자를 택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좋고 믿음 있는 사람이면 합격입니다 그가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그건 그 두 번째 문제고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격이 뭐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에게 자기 딸을 아들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성격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사원으로 택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매사 부정적인 사람 좀 성격이 밑돌아진 사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걸피하면 화를 너무 잘 낸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관계 일생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 두고 있으면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걸피하면 하루도 몇 번씩 화를 내고 소리를 지는 사람들은 거리를 멀리 둬야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과 가까이에서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품의 좋은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고 그리고 이런 좋은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면으로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편은 존경받는 사람, 덕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이삭의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성경하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우리가 믿고 성경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그 복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장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원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리신 복입니다 장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은 우리 민족의 재앙입니다 자네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0.7이니까 3명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난 정도로 그만큼 아이가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그러면서 둘을 낳아야 그냥 정상이 유지되는데 0.7이니까 누군 말하기를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하나를 낳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둘을 낳으면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셋을 낳으면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입니다 이번에 자연임신으로 5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송모병원에서 5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버지가 31살 김준영씨, 엄마가 사공해란씨 30살입니다 31살, 33살짜리가 5살 낳았으니 이제부터 부인이 45살까지 계속 낳으면 열 몇 명은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기록이 13분 낳은 분이 있는데 그 기록을 이분들이 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치고 복을 주십니다 생각하고 본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로운 이스라엘 대사를 뵀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출산 목표가 3.5명이랍니다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은 다 낳는다고 합니다 현재 3.1인데 3.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왜? 그 작은 나라가 그 중독에 둘러싸여서 나라를 유지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3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각하고 본성하라 우리가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의 백년 대결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려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갈대 우루에 살 때 75세 때 그를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복의 근혈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갈라데아 3년 9절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서 복받은 인생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자리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한테 풍성하게 되는 얻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난에 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장세식 주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네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조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상처받은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상처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아래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5장 10절에 이와 같은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지 어떠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든지 사업이 망했던 경험이 있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업해 나온이 있는데 상처입이고 절망한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 아름다운 기억만을 가지고 고립한 꿈을 갖고 전쟁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있는 사람은 절대 과거에 붙잡혀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를 꿈꾸며 전쟁에 나가는 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누가 날 욕했던 것 내가 누구와 원수지인 것 이런 것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과거에 매해서 불행한 인생은 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고 꿈꾸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민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미래의 재형형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축복의 기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될 것도 안 되고 우리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보다 되기를 주민으로 추구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주무었으며 깡패로서 거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위대한 부흥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목을 쓸 때 안악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깡패로 살았던 분인데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어져서 복받는 날 살았고 한국 기도격사에 길이 남는 귀한 목사님으로 이름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디 목사라고 불려지는 이 목사님은 1874년 황해도 안악군의 한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유학자 집안의 외동아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당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6년을 공부해갖고 과거 시험을 받는데 그만 떨어졌어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아버님이 충격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잘되기만을 위해서 모든 꿈과 소원을 자기에게 두고 있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사업에 손을 냈는데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맡겼다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전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밤낮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세상을 한탄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시장에 가면 좌판을 들러엎고 주먹을 휘두리면서 피랑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나타난다 그러면 상인들이 다 중요한 건 뒤로 감추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걸리기만 하면 뚫기게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 김익두 깡패를 두려워 떨면서 어느 때는 너무 행폐가 심할 땐 경찰을 부르면 경찰까지 두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는 모두에게 휘피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가서 행폐를 부리고 있는데 서양 여자가 한국말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전도주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가 내게 밥 먹여줘 그러면서 전도주를 확 구겨가지고 버리려다가 주먹어 가지고 갔는데 또 어느 기록을 보면 코를 풀려고 그러니까 전도주로 코를 풀면 당연히 코가 썩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주먹어 가지고 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약간 기록이 몇 가지가 옛날 기록이니까 다른데 그런데 집에 가서 그거 펴보니까 푸른 마르고 시들지만 하는 말씀은 새색토록 영원하다는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던 그가 전도주를 잃은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미지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성의역에서 감동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황해도 일대를 다니며 보험을 전하던 수왈론 성교사님 예배 드린 곳에 가서 설교를 듣다가 막 성령의 은혜 하면서 눈물 코물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왈론 성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약 성령을 백독을 했던다 백독 그런데 성령을 백독하는 동안에 성령이 매고 불이 떨어지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익두야 익두야 하는 성령을 듣고 대굴대굴 그러면서 내 남은 여생 주민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깡패 김익도가 목사되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저 사람 겉으로 저런 척 하면서 결국 돈 뺏어갈까 해서 다 두려워했는데 정말 그는 열심히 나가서 보험을 전하고 천사가 집안화돼서 하나님 영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919년 12월 25일날 그가 대구 달성군 현풍읍 내에 있는 현풍에 가서 붕해린도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거지 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우연히 붕해를 하는데 뒤에 앉아있었습니다 이 박수진이라는 사람은 10년 전에 사고로 턱이 떨어졌는데 턱이 떨어져서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흘리니까 누워있으면 밥을 떠먹여서 먹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져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김익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했더니 그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떨어진 턱에 붙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박수진이라는 분이 온 동당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김은통 선생님이 기도해서 고쳐주셨습니다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부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많은 병자 낳기 시작했습니다 낳을 때부터 다리가 붉고 된 8살 난 아이도 기도해서 일으켜 세우고 곱사 등이 낸 손에 등이 펴지기도 하고 맹인이 눈을 뜨기도 하고 당시 동아일보에서도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김익도의 기자로서 동아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붕회를 열면 수천 명씩 모여들어가지고 그 당시 기본적으로 3천 명, 4천 명 모여서 붕회한 붕회는 우리 김은통 목사님 붕회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김은통 목사님이 붕회를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더워서 산 정상에서 언덕 위에서 우통을 보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웬 술 취한 사람이나 올라오더랍니다 술 취한 사람이나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10일 겁니다 당신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와 있어? 다쳤고 10일 거고 두들겨 펴기 시작하더랍니다 옛날 같으면 한 주먹감인데 목사님과는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한참 두들겨 맞고 난 다음 잠시 멈추셨을 때 물어봤습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러니까 왜 또 맞고 싶어? 그때 김익도 목사 정색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원 자네가 받았네 내가 김익도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익도가 누구냐니까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나 살해달라고 살해달라고 그때 김은통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당신 오늘 장례식 날이라고 내가 예수 믿기 전 덕에 당신 오늘 산 줄을 알라?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잠만을 마고 나 지금 따라오라고 그리고 따로 내려가서 부흥에 참석해갖고 예수 믿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리아 일생 살아가는 동안 150여 교회 교수를 세우고 설교회수가 2만 8천번 결신자가 28만명 그가 기도해서 병고침한 사람이 만명이 넘고 목사가 된 분 중에 200여 명 가운데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발전을 남긴 분들이 다 이 목사님의 부흥에를 통해서 은혜 받고 목사님 된 분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고문을 당하고 목사님을 박탈당하고 6.25 동란 때 교회장에 모여 예배드리다가 공산군이 들어와서 모든 교인과 함께 우리 목사님을 살해해서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날 그는 공산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깡패의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평생 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전에는 김익도처럼 거친 인생을 살았는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살았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 안에 나의 구조자가 되시고 한병생 하나님 영광에 사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문으로 추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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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